문헌야담 특집 문헌에 있는 옛날이야기 일곱편 모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한 시간 동안 재생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이야기 원수를 찾아 나선 두 처녀 정시안은 숙종 때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그가 당파싸움의 회의를 느끼고 강원도 원주의 시골마을에 살면서 제자를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정시안이 비 내리는 날 혼자 앉아있노라니 살인문 밖에 젊은이 두 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맑고 준수한 용모에 밝아보이는 눈길이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본 기억이 없는지라 정시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울에서 조금 괜찮다는 젊은이들치고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들은 분명히 먼 곳에서 왔나보네.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문 앞에 서있자 정시안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옵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대답하면서 특별한 볼일이 있어 이 마을의 일부로 찾아왔으나 대뜸 나설 수가 없어 문 밖에서 서성거렸노라 해명했습니다. 정시안이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이 비슷한 쌍둥이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대화를 해보니 의젓하고 당당한 기계가 말 속에 내비쳐 사람 마음을 끌기에 정시안이 말했습니다. 짐작헌데 그대들이 아직 머물 거처를 정하지 못했나 본데 비가 그치지 않았고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이 늙은이와 하룻밤을 같이 지냄이 어떨고. 쫓아내지 않으시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외람되오나 날씨가 음산하니 술 한 병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시안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본 어른에게 대뜸 술을 조르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렇지만 원행을 보면 예의를 모르는 것 같지 않기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내를 불러 술을 내오게 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마주 앉은 채 말은 하지 않고 연거푸 몇 잔을 마시고는 절반쯤 남겨두며 밤에 마저 마시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역시 이상했으나 정시안은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세 사람은 초당에서 함께 잤습니다. 한밤 중에 정시안은 잠에서 어렴풋이 깼는데 그 사이 비가 그쳤는지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창 너머로 조각달이 보였습니다. 이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젊은이 행색이 지난 저녁과는 전혀 땀판이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간편한 옷차림을 했는데 그들 손에는 칼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들이 곰커니 작거니 술을 마시면서 칼을 돌릴 때마다 칼에 비친 달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정시안은 베개를 밀어놓고 일어나 앉아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고 그 말에 두 사람은 놀란 듯 얼굴을 마주보더니 이내 칼을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어르신의 잠을 깨운 죄가 크옵니다. 그런데 칼을 보고도 어르신 얼굴에 놀란 기색이 전혀 없고 태어나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젊은이의 반문에 정시안이 대답했습니다. 평생의 남과 원수진 일이 없는 터이니 행색을 숨기고 와서 나를 해칠 사람이 어디 있을꼬. 내 그래 겁내지 않은 것이라오. 그대들은 진정 어떤 사람들인고. 두 젊은이는 말을 할 듯 말듯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본래 영남 사람이고 또 남자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시안은 깜짝 놀라 큰 눈을 하고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한참 동안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다가 진정하고 사연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친자매인 두 사람은 어머니가 산후더침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생모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후처를 들였으나 그 여인은 계모 노릇을 하지 않고 이웃에 사는 교생과 눈이 맞아 남편을 독살하고 새소방과 함께 바른 고울로 도망쳤습니다. 이웃 여인이 외롭게 남은 어린 것들을 가엾게 여겨 거둬 키워 주었습니다. 조금 자라서 부모의 일을 알게 된 쌍둥이 자매는 수치가 내리에 박혀 통절한 생각으로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경주에 검술 뛰어난 고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칼 다루는 무술을 배웠습니다. 10년을 수련하니 칼을 던져 원수의 머리를 마음대로 땄다는 옛사람 검술에 견줄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쌍둥이 자매는 남장으로 변복하고 이름을 감춘 채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원수의 종족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애쓰던 끝에 서울성 안에서 찾기는 했으나 장안은 이목이 많거니워 행인을 단속하는 기찰군사들의 검문도 엄해서 손을 대기 어려웠습니다. 별수 없이 창고 기다린 지 몇 년이 지나자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원수가 서울을 떠나 시골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파악한 자매는 그저 깨밤 충주 숭선천에서 자고 어제 이곳 앞마을 객주집에 머물렀습니다. 몇 해 동안 쌓이고 쌓인 원안을 이제 곧 풀 수 있게 됐지만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 곤란했습니다. 남복을 입었더라도 여자의 몸인지라 객주집에서 사내들과 한데 섞여 자기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사꾼과 길선들이 주고받는 말을 가만히 듣자니 정시한 어르신이 인정 많고 턱이 높아 하룻밤 신세를 질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일부러 정시한 집 문 앞에 서서 자신들을 불러주기를 기다렸고 못 이기는 척하고 머물렀습니다. 상둥이 자매는 지난밤에 당돌한 요청인 줄 알면서도 장차 큰일을 해야하기에 술기운을 빌려 담을 키우고자 술을 청했습니다. 이렇듯 상세히 내막을 밝힌 자매는 정시한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무례한 짓으로 어르신을 놀라게 해 죄송합니다. 정시한은 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들의 뜻은 참으로 맵지만 연약한 여자끼리 어찌 그런 일을 해낸단 말인고 정시한은 쌍둥이 자매에게 자기 집에 있는 건장한 사내종 몇 명을 딸려 보내주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의젓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만번에 한 번 살아날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기 싫다면서 자매는 만약 일이 드러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노라며 비장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매는 말을 마치자마자 검을 짓고 일어나더니 날듯이 걸어 문을 나섰습니다. 새처럼 사라진 그들을 보면서 정시한은 어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자 정시한은 종을 불러 앞마을 객주집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종이 돌아와 객주집에서 사람들이 떠들썩하더라며 정시한에게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어쩌녁 서울에서 왼부인이 행차했고 그 뒤로 한 장부가 따라와 그 객주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닭이 울무력 강도 두 명이 검을 빼든 채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남녀를 찔러 죽이고 머리를 자른 후 그걸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절 해치지 않았고 누구의 재물도 뺐지 않았기에 모두 기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정시한은 네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깨어난 검술, 아녀자의 용맹, 오랜 세월 찾아다니며 기다린 인내, 아버지를 대신한 복수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청에 신고하면 검실을 위해 선친의 무덤을 파야 하는 데다 임이석은 해골에서 증거를 찾기 어려움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직접 복수한 상둥이 자매의 행동을 의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옛 타인 막동이를 만나다 오랫동안 한양에서 양반으로 잘 살아가던 송시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벼슬하는 후손이 점점 줄어들다가 몇 회에 걸쳐 급제자가 전혀 없는 바람에 집안이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기야 성인 남자들은 모두 죽어 홀로 된 어머니와 어린아들 송생 단 두 명만 남았고 하인 막동이가 모든 일을 자기처럼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허울만 양반 집일 뿐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자 막동이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느 날 여주인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 여자는 남의 이목이 있기에 차마 하인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고 며칠에 걸쳐 조용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0여 년 세월이 흘렀으나 송시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이제는 생전조차 힘든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른이 된 송생은 마지막 희망으로 강원도에서 벼슬살이하는 친지에게 금전적 도움을 청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아들의 뒤를 바라봤고 송생은 터벅터벅 걸어 고성 고울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수중에 돈도 없어서 송생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소문난 부자인 최승기 댁으로 가서 주인을 뵙자고 청했습니다. 하인 한 명이 나와서 누구냐고 묻기에 송생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하인은 집주인이 허락했다면서 깨끗한 방으로 안내한 후 곧 주인 어른이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송생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하인의 예고대로 주인 노인이 방으로 찾아오더니 심심하던 차에 얘기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눈이 유달리 빛나는 노인은 품이 있어 보였고 이 일을 갖춰 송생을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노인이 옆에 앉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자기 방으로 가거라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노인은 갑자기 송생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뜻밖의 행동에 송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이러냐고 묻자 노인은 뒤늦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소인은 지난 날 댁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막동이옵니다. 한양의 송씨 집안에 있었던 그 막동이라고요? 송생이 반문하자 노인은 그렇다고 답하며 마님이 무척 아껴주셨음에도 상전에 두터운 은혜를 쪄버리고 도망친 죄가 크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송생은 심호흡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옛일이라오 송생이 과거의 허물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노인은 차근차근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막동이는 당시 너무 배고파서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고 나름대로 세운 계획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다가 후손이 끊긴 이웃집 최씨 행세를 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최씨 집안 후손이라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으며 막동이는 그럭저럭 돈을 모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했습니다. 막동이는 어느 정도 그를 알았기에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책만 있다가 이따금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여 글 잘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소문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신분이 들통날까 걱정되네 막동이는 강원도 철원으로 다시 집을 옮겼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인심을 얻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하여 신분 세탁에 성공했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고 판단한 막동이는 무관의 딸과 결혼한 뒤 회양으로 집을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고성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잘 풀려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며 막동이의 자식들도 모두 양반 집안과 혼인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밝힌 막동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옛 주인을 생각하면 은혜를 갚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노인 막동이는 한양 주인집으로 찾아가 보혼하고 싶었으나 자기 신분이 탈론할 일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방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인은 언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사옵니다. 노인은 송생에게 당분간 자기 집에 머물라고 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단 조카라고 해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낮에만 그렇게 하고 밤에는 옛날 하인 막동이로 돌아갈 터이니 너그럽게 들어주소서. 송생은 노인 막동이의 청을 들어주었고 밤새워 이야기가 끝날 무렵 벌써 새벽이 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막동이는 무난 인사하러 온 아들들에게 알고 보니 송생이 조카뽀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송생의 아버지와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불행히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나 또한 멀리 떠나 소식을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이에 대해 자식들은 아버님이 가까운 친척이 없어 쓸쓸해했는데 마침 잘됐다며 좋아했습니다. 막동이는 송생을 이끌고 주변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풍광을 즐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지낸 송생이 서울의 어머니가 염려되어 돌아가려 하자 막동이는 수레에 여러 선물과 함께 돈만냥을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집과 논밭을 마련하십시오. 가난한 송생이 졸지의 부자가 되자 주변에서 이상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 껄렁껄렁한 사촌동생이 송생을 찾아와서 부자가 된 까락을 끈덕지게 캐물었습니다. 고성고을원님이 도와준 법이라네. 그러나 사촌동생이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자 송생은 길에서 은항아리를 주었다고 불러댔습니다. 사촌동생은 그 말 역시 믿지 않으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형님이 지금 나를 길과 사람 보듯 대하니 정말 슬프오. 사촌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송생은 마음 약해져 사실대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사촌동생이 불끈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그런 모욕을 참으며 주인을 배신한 하인의 뇌물을 받았단 말이오. 송생은 뭐가 모욕이고 뭐가 뇌물이냐고 반박하며 어이없어 했으나 사촌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서 그놈의 비밀을 폭로해 양반과 하인의 도리를 바로잡겠소이다. 사촌동생은 그 즉시 일어나 신을 쉰더니 집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내뱉은 말과는 달리 자기도 단단히 한몫 챙겨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송생은 사촌동생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염려됐기에 급히 발빠른 사람을 시켜 막동이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심부름꾼은 사촌동생보다 빨리 고성에 도착해 막동이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동네 사람과 장기를 주던 막동이는 편지를 읽은 후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서 하찮은 기술을 배워둔 게 후회스럽군.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막동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조카가 왔을 때 내가 침놓는 일을 조금 할 줄 안다고 말했더니 오늘 미친병에 걸린 사촌동생을 보내니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네. 이제 그 동생이 여기로 온다는 말이요.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게 왜 후회스럽냐고 묻자 막동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병이 심해 날뛰고 행패를 부릴까 우려되기 때문이라오. 미친 정도가 매우 심하다 하니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문을 닫아 걸고 돌아다니지 마시오. 놀란 사람들이 재빨리 귀가하여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윽고 사촌동생이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암흑에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암흑에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그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과연 대단한 미치광이가 내려왔다며 집 안에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막동이는 집 안아인 여러 명을 보내 사촌동생을 잡아오게 한 다음 곶간에 가두고 꽁꽁 묶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저항했으나 중과부족으로 꼼짝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막동이는 큰 침 하나를 손에 들고 혼자 곶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촌동생은 욕설을 퍼부었으나 막동이는 들은 척도 안고 달려들어 바늘로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느닷없이 바늘 공격을 받은 사촌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태도를 받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막동이는 몇 차례도 바늘로 찌른 후 얼굴빛을 바로하고 꾸짖었습니다. 나는 내 형에게 은혜를 갚았거늘 너는 굳이 나를 파멸시키려는 까닥이 무엇이냐 막동이는 이어 자객을 보내 너를 몰래 없앨까 하는 생각도 했다는 말을 곁들이며 잔뜩 겁을 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마음을 고친다면 후히 대접하겠지만 못된 신보를 고집한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나는 기껏해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서투른 의사밖에 더듬겠느냐 이에 사촌동생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개아들이오 그럼 내일부터 나를 아저씨라 부르겠느냐 어찌 따르지 않겠소 사촌동생은 막동이의 말에 공감했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날이 밝자 막동이는 조카의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는 좋은 옷과 음식을 마련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송생의 사촌동생이 서울로 돌아갈 때 녹록한 돈을 주어 서운지 않게 했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세자빈에 뽑힌 이상한 처녀 조선 제16대 임금인조가 소연세자를 위해 빈을 간택할 때의 일입니다. 간택은 임금이나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골라뽑는 일을 이루는 말이며 규수의 집안이나 처녀의 용모 및 행실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상간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규수 중 한 규수가 단연 복보였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말이 우아하여 한 번 본 사람일지라도 매력과 부덕을 겸비한 여성임을 첫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왕실의 어른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 규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여 최종 간택된 규수는 절차에 따라 별궁으로 모셔졌습니다. 별궁은 왕실법도를 익히는 장소이며 신부가 집에서 궁으로 오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별궁은 백월과 사가 중간 이치에 정해졌으며 열륜있는 상궁의 지도 아래 지위에 맞게 갖추어야 할 예절과 유교 교양설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궁중예법은 절차가 무척 까다로우나 단기간이라서 아름다운 규수가 무난히 감당해내리라 예상했습니다. 규수가 이 절차를 잘 마치면 초래를 치른 후 세잡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교육이 시작되자 규수의 이상한 정신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고 일어서는 동작이나 걸음걸이가 법도에 맞지 않고 말시도 경박했으며 대때로 대때로 함부로 웃기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상궁이 주의 주면서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규수는 그대로 잘 따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법도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더욱 가만 이었으니 밥은 물론 반찬도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즐겁한 상궁이 젓가락을 권하면 규수는 한두 번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내 다시 손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국물에 있는 고기도 손으로 건져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상궁과 궁녀들은 그 규수가 엄격한 간택 후유증으로 인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안됐네 이 소식은 그대로 궁궐에 보고되었고 대왕 대비를 비롯한 궁실 어른들은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인전은 그 얘기를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것 같으니 비누로 간택한 일을 취소하고 귀가 시키도록 하라. 어명에 따라 그 규수는 별궁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보내줬고 궁녀들은 어렵게 뽑히고 쉽게 내쫓긴 규수를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규수가 평범한 사람에게 시집갔고 매우 훌륭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처신하여 시댁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현명하고 참으로 품위가 있다네. 시댁에서는 처음에 세자빈 간택에서 쫓겨났고 약간의 정신병 맞아있는 여인이라 거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규수 집안을 보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소문과 달리 말씨가 공선했고 행동이 정숙했으며 처신이 현명했습니다. 뭐 하나 남을 할 데 없기에 남편과 시댁 사람들은 여인을 달리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궁에까지 들어가자 인조 임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녀의 높은 술책에 떨어졌구나. 그랬습니다. 여인은 간택을 받는 과정에서 궁중생활을 매우 엄하고 답답하다고 판단했기에 별궁에서 왕실법도를 익힐 때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은 그 모습을 오해하고 봉정했으나 규수의 전략은 적중하여 별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숙정 때 학자 정계류는 궁궐을 드나들면서 보고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 공사 견문록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교배할 때 교배할 때 들어보니 강원도 강릉의 최수재 집안은 문벌이 좋고 대대로 생원 진사를 뽑는 소가 급제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수재 역시 글 잘 찍고 필법 또한 뛰어났으나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감당하기 힘들만큼 궁색해졌습니다. 나이 서른이 다 되었는데도 장가가지 못한 채 절의 몸을 의착하며 그럭저럭 나날을 보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공부하러 온 선비들이 최수재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 접장으로 청거했습니다. 접장은 글방 유생들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며 덕분에 최수재의 의식주는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혼인지라 하루는 동학들이 모여 그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남촌 정풍원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더군. 한 사람이 전해들은 소문을 말하자 다른 동학이 그 규수가 행실까지 얌전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최수재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정풍원은 비록 부자이지만 문벌이 최수재에게 미치지 못하니 틀림없이 허락할게요. 동학 모두가 그 말에 동감하며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 최수재를 정씨 딸방에 밀어넣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내 동치만 후 구원하면 혼인이 성사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빨리 실행해 옮기도록 하세. 동학들은 정풍원의 딸이 어디서 지내는지 탐지했고 최수재에게 그 소재를 알려주며 어서 담장을 넘어가라고 체근했습니다. 식물 뿌리를 캐냄을 뜻하는 체근은 이에 연유에 근원을 캐듯 어떻게 행동하기를 독촉함을 이르기도 합니다. 혼자 혼자 앉아 얌전히 바느질 하던 교수는 아닌 밤중에 불쑥 방으로 뛰어든 사내를 보고 놀랐으나 잦아진 소리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대관절 누구시기에 감히 남의집 규방에 숨어 들어오셨나요? 최수재는 교수에게 손을 내져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잠깐 들어주시오. 그러면서 최수재는 자신은 최씨 가문 자손인데 조실부모한 탓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여태껏 장가도 들지 못하다가 친구들 성화에 이렇게 일륜을 저버리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는 계책에 따라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최수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규수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웬일로 옷자락을 찢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서 돌아가세요. 하지만 최수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일은 다 떳지 못하나 너그러이 하룻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규수는 정색하고 최수재에게 선비라면서 어찌 예를 모르고 감히 동침을 요구하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규수는 자신이 소리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옷자락을 들였으니 극과 닭은 묻지 말고 어서 빨리 물러가시지요. 규수가 무례를 지적하며 거듭 회시를 요청하자 최수재는 부끄러운 나머지 인사를 하는 둥마는 둥 물러나왔습니다. 이튿 이튿날 최수재가 동학들에게 간밤 일을 전했더니 모두 손뼉을 치면서 어쩐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동학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날 정풍원을 초청해서 최수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 최수재 가문은 이튿들어 잘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지금껏 장가를 못들었소이다. 마침 그대가 사위를 구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두 집안의 가연을 맺어주려 합니다. 느닷없이 뜻밖의 말을 들은 정풍원은 곤란한 낯빛을 뛰며 거절하다가 무슨 생각에서 인지 자세를 고쳐 말했습니다. 혼인은 일륜 지대사이니 당장 결정할 수 없구려 내 돌아가 집사람과 상의해보리다. 집에 돌아온 정풍원이 마지못해 입을 열자 깜짝 놀란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문벌이 좋은 들 거에 비렁뱅이 행색인데 그건 안되지요. 아내는 애지중지 키운 딸을 내줄 수 없다면서 왕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때 같이 있던 딸이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소녀가 이런 일에 나섬은 부당한 일이지만 여자의 운명이 남자에게 달려있으므로 한때의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며 정풍원이 말했습니다. 어디 내 생각을 말해보렴. 최수재의 집안은 명백히 사족이고 그의 재주 역시 뛰어납니다. 오직 가난하다는 사실만 자격에 부족할 뿐입니다. 정풍원 아내가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딸은 중국동안 양홍의 현처 맹광의 사례를 들면서 배우자로서의 선택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어진 선비 최수재가 비난했기 망정이지 만약 부자였다면 자신들 집안에 구원했겠냐면서 현재 가난하지만 훗날 부귀하게 살지 어찌 알겠냐며 그의 품성과 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부모에게 간청 했습니다. 친한 것으로 부모만큼 없으며 중요하기론 혼인만큼 더 없기에 감히 재충정을 토로 했습니다. 딸이 여러모로 파악한 최수재를 높이 평가해 이처럼 말하자 부모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한참 후에 정풍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정령코 일리 있구나 기꺼이 따르마 정풍원 부모는 혼인을 허락하고 곧바로 홀레 날짜를 잡아 최수재에게 통보했습니다. 최수재의 동학들은 중들과 함께 크게 좋아하면서 그가 장가드는데 필요한 돈과 쌀을 각출하며 혼수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최수재에게는 혼인을 주관할 가까운 친척이 없었기에 먼 친척벌대는 조시를 찾아가 사연을 말한 뒤 돈과 쌀을 건네주며 부탁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을 찾아줘 고맙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혼사를 주관하겠노라 답했습니다. 드디어 혼삿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시는 최수재를 막무가내로 집기쪽 후당에 가두고 자기 아들을 신랑으로 꾸며 신부집으로 보냈습니다. 조시는 오래전부터 정풍원의 딸이 조신하고 채색겸비한 규수라는 소문을 듣고 불같은 욕심에 미혹되어 이같이 모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후당 안에서 수건으로 입이 트러막힌 최수재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내 홀례식에서 맞절할 때였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들어 신랑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떳떳한 산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이내 몸을 돌려 내실로 들어가 버렸고 영문 모르고 따라 들어온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랑이 바뀌었다는 말에 경악한 부모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가짜 신랑을 당장 포박 하세요. 정풍은 부부가 사람을 시켜 조씨 아들을 붙잡아 묶을 때 신부는 급히 오라버니옷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조씨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걷는 도중에 마을 오기에서 몹시 슬프게 우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가락을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최수재의 유무였으며 조씨가 꾸민 음모를 뒤늦게 알고 슬퍼 했던 것 이었습니다. 신부는 할머니와 함께 곧장 후당으로 가서 신랑 최수재를 빼냈습니다. 조씨가 나와 놀라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막았었고 그 틈을 타서 신부는 신랑을 자기 집으로 먼저 보낸 뒤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든 마을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지수란 조씨를 놓치면 틀림없이 이웃 모름지기 잘 지켜주세요. 이에 마을 사람들이 조씨를 제어하자 신부는 곧장 관하로 달려가서 상황을 세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사또는 조씨와 그 아들을 놈이 법률로 다스렸으며 신부는 마침내 최수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수록에 있는 선화를 각색 했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기생의 자물통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벼슬 우는 엇갈려서 한 사람은 일찍 등가하여 주요 벼슬을 승승 장부했으나 한 사람은 웅대한 뜻을 펼치지 못해 불우하게 살았고 딸의 혼인 날이 정해졌음에도 재물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구무력 가난한 선비의 예뻐시 평안 감사로 있었는데 선비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인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손에 돈 한 푼 없으니 가명을 찾아가 혼술을 얻어오시면 어떨 런지요? 달리 융통할 방법이 없기에 선비는 아내의 말에 따라 평안도 관찰사를 찾아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딸의 혼인을 치러야 하는데 전혀 손 쓸 계책이 없으니 구조 좀 해주게나 관찰사 친구는 벌써 그런 딸이 있냐면서 차차 생각해 보겠노라 답했습니다. 관찰사 하인에게 명하여 정결한 방을 고르라 지시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시켰으며 자신은 날마다 선비를 찾아와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선비는 친구의 환대에 고마워 하면서도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기에 단념하고 관찰사에게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내일쯤 가보아야만 하네. 관찰사는 며칠 더 쉬다가 가라고 권할 뿐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선비는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무려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떠나기 전날 저녁 문득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소복 입은 젊은 여자가 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반쯤 드러낸 채 고운 손을 내어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자태가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으며 목소리는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를 한번 보자마자 넋을 빼앗긴 선비는 시종하는 사령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어떤 사람의 집이고 저 여인은 언제 과부가 됐는가 사령이 자기 누이 집이고 지난해에 과부가 됐다고 대답하자 선비는 희망당긴 눈길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누이를 내게 데려올 수 있겠는가 사령은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갔으며 그날 저녁 약속대로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비알바 없이 곱고 아름다운 미인이었기에 방구석에만 박혀 지내다가 잠시 자유를 누리던 선비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 용기내어 흑심을 드러내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자유의 몸이니 한밤을 놀아보자꾸나 선비는 덤으로 같이 자기를 바랐지만 여인은 온갖 깨를 내어 피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호감을 느낀 듯 보였으나 잠자리는 다음 날에 갔자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선비는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남으로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다면서 때가 달아 여인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인이 선비의 가슴 팍에 얼굴을 묻자 선비는 정신없이 여인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선비의 수작을 받아주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약물을 보고 싶습니다. 역정에 불꽃이 태어버린 선비는 망설이지 않고 오로지 여인이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선비가 기꺼이 바지를 풀어내리고 자신의 약물을 꺼내 보여주며 드러눕자 여인은 왼손으로 그것을 주무르면서 오른손으로 몰래 가지고 있던 작은 자물통을 음랑에 끼워 채웠습니다. 그런 뒤 즉시 몸을 솟구쳐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여인의 손길에 흐뭇해하며 방심하던 선비는 뒤늦게 일어서려 했지만 자물통 채워진 그곳이 예민한 부위라 움직이면 매우 아프기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비가 혼자 남아 생각하니 그곳에 채워진 자물통을 열쇠없이 뗄 방법도 벗어날 계책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망연자실하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평양에 온지 여러 날이 지났건만 혼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반반한 미인과 화끈한 밤을 보내려다 낮 뜨거운 봉변을 당했으니까요. 행여 누가 알면 나를 비웃겠구나. 친구에 대한 소원함과 여인에 대한 분노가 엉켰기에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세운 후 날이 밝자마자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음은 쏜살같이 걷고 싶으나 걸을 때마다 자물통이 음랑을 당기는 통증 때문에 선비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천천히 걸어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왔소. 선비가 잔뜩 쳐진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만면에 반가운 낯빛을 하고 맞이하며 위로해 말했습니다. 천리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선비는 선비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날의 정을 믿고 망령스럽게 구걸하러 행차했다가 혼수는 하나도 얻은 바 없이 도리어 괴이한 질병을 얻어 돌아왔소. 그러면서 연신 끙끙 신음 소리를 내며 감사를 심하게 욕했습니다. 천하에 그렇게 나쁜 놈도 없을 것이오.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표정을 짓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일전에 감형으로부터 여러 마리의 말에 봉한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그 물품들을 세세히 건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건기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죽 적어놓은 글을 뜻하니 아내의 말인 즉 관찰사가 많은 물건을 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선비가 어리둥절해하자 아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혼수를 성대히 갖추어 주셨고 심지어 빗자루 족집게 등 미세한 물건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감사의 은덕이 비할 데 없이 큰데 무슨 연고로 이같이 붕괴하여 욕을 하시는지요? 아내가 건기를 가져와 사실임을 증명하자 선비는 크게 기뻐하며 분노를 미소로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혼수는 이제 갖추어졌지만 아주 난처한 일이 있는데 이를 어찌 하면 좋겠소?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그 연고를 모르니 선비는 안방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아내를 데려가 그 곡절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물통이 채워진 약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오래 거르며 시달린 탓인지 약물 상태는 좋지 않았고 그 꼴을 본 아내는 박장대서 하며 말했습니다. 건기에 빈 열쇠 한개가 있어 마음속으로 몹시 괴이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까닭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연고가 있었구려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일도 대단히 고맙지만 이 일은 더욱더 극진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려 아내는 열쇠를 가져와 자물통을 열어주면서 아울러 선비 이름 뒤에 친전이라고 적힌 편지 한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친전은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보라고 편지 겉봉에 적는 말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는가 평양에 있을 때 자네의 한가지 욕망을 이뤄주지 못해 미안하이 옛말에 사람이 갑자기 행제하면 흉한 일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므로 일부러 고생하라고 기생을 그렇게 시켰던 것이니 노여 말게 선비는 뒤늦게 친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역사야담 가래 때문에 벌어진 일 유공이 젊었을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 연일곱명과 함께 충청도에 내려왔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저녁을 먹은 뒤 친구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왁자지껄하게 주먹질 발길질로 힘겨루게 하며 서로 농지거리를 하였습니다. 농지거리는 점잖지 못하게 마구하는 농담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험 내가 가장 힘이 세지 한 친구가 이처럼 허세를 부리자 방구석에서 집신을 삼던 사람이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일행이 쳐다보니 50살쯤 되어보이고 덥스룩하게 수염난 시각장애인 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분이 나빴기에 왜 웃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더욱 불쾌해진 젊은이들이 재차 다그치자 그제야 그가 말했습니다. 듣자하니 자네들은 부잣집 자제 같은데 곱게 자랐을 그대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오른팔을 굽혀 방바닥에 세우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대들 중 누구든 힘을 써서 내 팔을 눕혀보시게 두 사람이 함께 시도해도 괜찮네 그러나 만약 내 팔을 눕히지 못하면 술을 한턱내야 할 것이네 한 젊은이가 먼저 나서서 그의 팔을 눕혀보려 했으나 팔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두 젊은이가 함께 굳센 팔을 눕히려 안간힘을 썼지만 시각장애인의 팔은 우뚝 선 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무척 힘센 장사로군 이제 알겠는가 힘으론 누구도 나를 당할 수 없음을 시각장애인은 한바탕 웃고 나서 술을 가져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술을 내주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젊은 혈기를 한번 걷고 주고자 했던 것 뿐이니 달리 생각하지 마시기 젊은이들은 그 말뜻을 절반만 이해한 채 술을 마시면서 측은한 심정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며 수긍거렸습니다. 대단한 장사인데 앞을 못보다니 안됐어. 그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더니 눈을 비비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가래로 인해 이렇게 됐지. 정령 가래 때문이야. 영거 부술을 마셔 얼큰해지자 그는 젊은이들에게 지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충청도 사람으로 본래 눈이 정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힘이 좋아 제법 큰 바위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힘자랑은 잠시뿐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터라 그는 남에게 품을 팔며 살았습니다. 힘이 좋아 서너 사람 몫을 해내므로 마을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얹어주더라도 다투어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봐야 날품 팔이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고 그날 그날 쓸 생활비를 빼면 술은 어쩌다 사 마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힘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나기가 참 힘드네 그렇게 몇 해가 흐르던 어느 해 여름 큰 비가 내려서 논과 밭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하여 그는 제 방에 둑을 터서 논의 물을 뽑아내려고 한밤중에 큰 가래를 메고 나갔습니다. 통트기 전에 일을 마치고 두 위에 올라가 쉬고 있노라니 옆에 놓은 가래나리 달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가래야 흙을 떠서 던지느라 고생 많았다. 그가 가래에게 혼잣말로 농담할 때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지고 가던 짐을 길가에 벗어 던지고는 허둥지둥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곧 날이 밝았기에 그가 그리로 가서 짐을 살펴보니 그 안에 백냥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금을 버리고 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에 젖은 그는 이내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올해 흉년이라서 일거리 도둑이 날뛴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아마도 그 나그네가 번쩍거리는 가랬나를 칼날로 오인하고 놀라서 나를 도둑으로 여기고 불이 나게 달아난 것이리라 그는 일부러 그리한 일도 아니고 저절로 굴러들어왔으므로 가져간들 무슨 잘못이 있으랴 싶어 그 돈을 가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목돈이 생기자 그는 집을 짓고 장가도 들었으며 더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술과 고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도박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날을 보냈으나 오래지 않아 돈이 떨어졌기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웃집으로 품을 팔러 가고자 가래를 메고 일어서다가 문득 가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달아야 내가 나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며 고생하기보다는 이번 한판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후 너도 동의 한다니 그렇게 하마 그는 그날 해가 저문 뒤에 동네 밖으로 나가 으슥한 곳에서 사람을 기다려 가랫날이 번쩍이 금 휘두르며 접근했습니다. 다가오던 사람은 칼을 든 강도로 오해하여 짐을 놓고 달아 났습니다. 역시 가랫날이 통하는 군. 그는 짐 속에 든 돈만 챙겨서 며칠을 살았고 한 번만 하려던 강도짓을 다시 또 행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의치 않으면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서 가래를 휘둘렀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간혹 짐을 내놓지 않으려는 자가 있었으나 그가 한 손으로 밀면서 짐을 낚아채면 그 힘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렴 이 세상에서 내 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지. 그러던 어머날 그는 초저녁에 가래를 들고 으슥한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곱상한 용모에 행색이 부유해 보이는 낙은애가 말을 타고 오다가 훔친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낙은애가 탄 말의 머리를 툭치면서 협박했습니다. 이 말과 안장을 여기 두고 가시게 낙은애가 몸집이 큰 강도의 아래위를 굽혀보더니 말에서 내려 말곱비를 순순히 건네 주었습니다. 강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낙은애에게 옷도 모두 벗으라고 울렀습니다. 낙은애는 털가죽으로 된 가젓을 벗어들고 허리를 굽혀가며 말했습니다. 장사 어른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속옷을 벗겠소? 이 가젓은 백량은 넉넉히 될 터이니 받으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렇지만 강도는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가래를 휘두르며 더욱 위협을 가했습니다. 어림없는 기 당장 옷을 모두 벗으시게 그 직후 낙은애의 발길질에 강도가 나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술 고수인 낙은애가 겨우 정신 차린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가족과 말을 주었거늘 기필코 사람을 죽이려 속옷까지 빼앗으려느냐 그러면서 낙은애는 강도에게 죽여 마땅한 놈이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더는 날강도지를 못하도록 조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도가 뭔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지을 때 낙은애는 주먹으로 강도의 두 눈을 세게 쳤습니다. 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기절했고 눈이 터져서 이후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웃사람이 그를 발견하여 집에 오보다 노았으나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그는 바로 집을 나와 20여 년간 저자를 떠벌며 복량하거나 집신을 삼아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한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자처한 일이니 누구를 탓하겠냐면서 무릇 힘이란 쓸때를 가려서야만 사리에 맞고 지나친 무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농담 좋아하는 수령의 공방전 한수령이 그고을 선비와 친숙하게 지내면서 종종 만나 농담을 즐겼습니다. 사또는 이런저런 말로 선비를 놀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선비는 임기응변 말섬시로 응대하며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직급을 떠나 농담으로 감논을 박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찾아오자 수령은 수아에게 술과 안주를 차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선비가 잠시 뒷간으로 보릴 보러 간 사이 사또는 몰래 부옥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을 올릴 때 선비상에는 소기빈 껍질만 가득 담아서 올리도록 하라. 얼마 후 두 사람 앞에 각기 작은 복상이 차려졌고 사또는 자기상에 놓인 밤을 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또에 이어 선비도 밤을 집어들었는데 매번 씹을 때마다 빈껍데기 이었습니다. 선비가 어리둥절해 하며 포괴를 차웃하자 사또가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제야 사또의 장난임을 알아챈 선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심할 상심할 일은 아니지요. 민간에는 밤 하나를 얻어 법대기는 아비가 먹고 알갱이는 자식을 먹인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챙겨주는 모습에 빗대어 선비가 사또를 졸치해 철없는 아들로 만들어버리자 사또는 호호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사또는 선비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사또는 숙대가 무성하게 자란 길가의 황량한 무덤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풀을 베지 않았는가 사또는 무덤의 주인을 선비와 관련한 인물로 설정하여 왜 벌초하지 않았냐며 예의범 절모르는 한심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와 관련 없는 무덤이라고 말하겠지만 선비는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소인은 수령댕 묘지기가 아니니까요. 선비는 자신이 수령댕 무덤을 관리하는 묘지기가 아니라고 대답함으로써 황량한 무덤의 주인을 수령과 관련된 사람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이로써 무덤을 무덤을 돌보지 않는 한심한 인간은 이제 사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거푼 농담 되돌려치기를 당한 사또는 반격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선비가 올만한 날이 되자 사또는 선비가 늘 앉았던 대청 마루의 자리를 주목했습니다. 사또는 그곳 마루에서 몇 조각을 뜯어낸 후 작은 방석을 놓아 뚫린 구멍을 가리도록 했습니다. 사또가 말로 당할 수 없자 물리적으로 선비를 골탕먹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윽고 선비가 찾아오니 사또는 일어나 의불하고 선비에게 자리에 앉기를 청했습니다. 선비가 방석에 앉으려고 발을 내딛자마자 발이 죽 미끄러지며 그의 몸도 대청 마루 아래로 쑥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선비는 함정에 빠진 동물 같은 몰골이 됐습니다. 사또는 그런 선비를 내려다보며 이번에는 너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표정으로 딸깔대고 웃었습니다. 이때 선비가 침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또는 웃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마치 관을 내린 상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웃을 수 있으실지 걱정이군요. 선비는 사또을 상주로 만들므로써 부모 장례 때 웃을지도 모르는 불효자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에 사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선비의 인기응변 재치에 탐복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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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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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